자, 드디어 여러분 B 사이드 뮤비가 공개됐다고 합니다. B 사이드, 바로 차영이가 쫓겨나는 얘기죠. 한 시선으로 본다는 거죠? A 사이드가 조금 낮은 거 아니에요? A 사이드, 아니 그러니까 낮다기보다는 또 다른 사이드. 근데 B가 A보다 낮으니까 B 사이드. 그냥 이제 차영이 그렇게 판단해주면 안 돼. B 사이드, 무슨 의미인지 지금 보여줄게요. 풀어주시죠. BTS 사이드. A, 아미 사이드. 좀 더 다른 편집권이죠? 어떻게 보면... A 지콘서 들어가겠고. A 지콘서 이만치. 오! 형님, 지갑 뵙고 아침에 찍어서. 야, 우리가 뮤비에 찍을 때 이렇게 테이크 틔어졌어요. 공을 하나. 하여간 거. 내가 준 거예요? 멋있었어요? 좋아요. 그냥 잠잠잠잠잠. 잠잠잠잠. 뭐야? 난 여기서 이제 남중이 형이 두께선 표정으로 하는 거야. 유빈이 형이 형. 뭐야? 갑자기 화만 있었나요? 찜? 아, 이 암마. 이런 걸 다 외우고 있네. 실패. 이런 게 엔디컷 쓰겠지, 엔디컷. 옛날에 이제 통영 영화를 보면 나오잖아요, 마지막에. 아, 맞아, 맞아. 이런 게 재밌지, 저거. 표정이 다들 안 놀란 표정인데. 아, 진짜. 놀라지 말라 했으면 좋잖아. 아, 근데 뭐가 모자란다. 여기 어디야? 그냥. 저기 시원장. 이런 데가 있었나? 네, 저 시원장. 진짜 나. 왜 말씀해? 진짜? 진짜 나. 너무 신기해. 아, 나는 윤기 형 거 재밌더라고. 재밌는 거 아니죠? 남준이가 다리 안 맞는 거 이건데. 이러면서 보면 안 들어가는 거. 아니, 그럼 들어가게. 뭐 하셨거든. CG로. 왜 안 들어갔다고. 이게 바로 비슷하겠네요. CG로 넣어주는데? CG로 넣은 거 전 해당을 했어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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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우리가 마주지 마. 난 손이 아니라 남준이가 빨라. 아, 맞아. 남준이 톤이 들지 않나, 이제? 남준이 잘 돌아. 이제 너무 깔끔하게 도는데. 아, 남준이 잘 돌아. 뭐야, 부장님. 아, 저 얼굴 큰 거 나왔어야 했는데. 그러니까. 아, 저 반반 해가지고. 데뷔진 나왔네. 왜 저렇게 걸어가는 거야? 왜 저렇게 걸어가는 거야? 전 지원봉이 나랑 저게 좀 웃었으면. 진짜. 진짜. 튜브 많이 켰다. 그러니까. 장난 아니겠어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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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이거 더 길게 나갔다 그랬어. 이거 더. 전에도 많이 뜯어놔요. 아, 이게 너무 택시. 아, 너무 택시. 아, 너무 택시. 오완지요? 아니, 이걸 열라고 그러더라고요. 진짜라고. 야, 쟤 두테랑만 와봐. 웨이브 준 거 와봐. 속에다가. oked falta. 풍차, 풍차, 상탈, 풍차. 미스코 장열에 이렇게 나는 게 나는 좋았던 거 같아요. 아, 그렇지. 정국이가 저거 깨무는 거 아니야? 그거를 뭐 같아? 진영, 미혼도 뜯어버렸지? 진영, 밖 빠른데. 아, 미안해. 진영, 밖은 빨라. 미안해, 미안해. 아 마지막에 이제 퀴커너로 아 이거 피어먹지 않아? 내가 공개하기 전에 이게 떴더라고 인지는 안했어 이제 뭐해? 우리가 그냥 안 하는 거야 아 이거 인지컷이구나 아 이제 남중이요 이거 지민이 포항으로 찍은 버전도 있잖아 지민이 오빠가 잘 찾을 수 있는데 저거 너무 많이 떠가지고 지민이가 굳이 안 어울렸대 실제로 감독님이 찍을 줄 아는데? 맞아 맞아 카메라 들고 한 두 달 전에 찍은 거 같지 않나요? 저거 몇 주 됐죠? 저거 음악 틀고 했다가 꺼꾸고 했다가 다시 틀고 했다가 이거 한 달 됐어 한 달이 됐어 한 달은 안 됐어 한 달은 안 됐어 한 달은 안 됐어 한 달은 안 됐어 와 볼받도 안 됐어? 다 생각하면 된 거 같지 아니 근데 이 챕터 안 같아 아니 뭐 시지 안 같아 진짜 바깥 아니야 아 시지라고 하지 말자 이제 네 그러고 그냥 기지라고 합성? 어디 갔어? 그냥 어딘데 저길래? 그냥 말 안 해줄래요 하면서 그냥 비밀 담겨 오케이 여러분 사실 저기가 한국의 숨겨진 명소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말은 안 해줄게요 어딘지 그래서 어딘지 절대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아래방 타고 내라고? 비밀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C 사이즈는 없지? C 사이즈는 없어요 C 사이즈는 없어요 아쉽게 저는 사이즈 종류 많은 거 올게요 그럼 마음부터 좋아 와이트 사이즈 안 그러면 진짜 뭐 컵 사이즈, 슈가 사이즈, C 사이즈 나 나온 거 하여튼 뭔가 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실 거 같아요 난 이번에 너무 재밌었던 거 같아요 되게 재밌어요 내가 볼 때는 이제 단위분들이 이제 우리가 곧 무대 하는 것도 보면서 이제 슬슬 프린트가 됐지 이게 엄청 많이 찍고 무대는 진짜 많이 찍어서 하나도 안 나왔어 일요일 첫 공개 아닌가요? 일요일 첫 공개요? 어 이제 VMA 이제 곧 공개되니까 여러분 무대가 쏟아집니다 진짜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음악 방송으로만 안 한다고 그 너무 손해하지 마세요 그만큼 나와 아니 이건 음악, 음악 음악, 음악 음악, 음악 음악 방송보다 더 많고 아 진짜 맨날 나와 어 진짜 아 진짜 이제 이번에 찍은 거는 음악 방송보다 더 많이 찍으면 몇 번 찍은지 이렇게 세워야 돼요 내가 중간에 인터뷰 뭐 게임 더 많아 쏟아집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만 찍었 것만 해도 오늘까지 합쳐도 12번은 찍었어요 9번은 아미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줄 거예요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힘내줘 시작! 화이팅! 화이팅! 사랑해요 마스크 꺾이시고요 홉! 네 그리고 è 여전히 하나 말해 우리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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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